요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 요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요업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업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적 너희는 수소 7과 순량 7을 가지고 내 종 요업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적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업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요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요하께서 요업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제가 보는 성경에는 오늘 읽은 7절에서 9절 단락을 결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요업께서 요업에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업의 결론그라면 요업은 고난받았지만 나중에 재산이 배로 늘었다 이게 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결론을 가지면 안됩니다 요업이 배로 받았던 그 재산들 지금 남아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안됩니다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산 배로 늘었다 그걸 가지고 복이다 그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업이 고난 가운데 잘 견뎠더니 나중에 배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나중에 하느께서 복을 주셔서 배나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복이라는 개념이 썩어질 것을 얘기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미 틀린 복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결론이 되는데 요업기에 그 수많은 논쟁들이 오늘 본문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대로 이 하느님의 말씀을 요업이 다 듣고 났을 때에 자신이 한 모든 말을 거둬드린다고 자연의 만물의 모든 섭리를 하는 것을 요업에게 말씀했을 때 요업은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베헤모카 리오야단으로 이야기되는 악의 문제 그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업은 고민이었죠 성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악의는 형통한데 의인이 고난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하느님께서 베헤모카 리오야단 우리는 하마 또는 악으로 번역되는 그런 용, 애뺨, 사탄, 리오야단 그렇게 거대한 악의 세력을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하느님께서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나서 요업이 자기가 한 말들을 거두어 들이면서 나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한다고 그랬을 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에 정말 하나 옆에서 나는 티끌과 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는 커녕 조금만 부당한 일이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뭐 심각한 질병이 발견됐다 그럼 당장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 한 모든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인생의 본질 우리의 원래 자리가 어딨냐 우리가 원래 땅의 티끌이었다는 거죠 땅의 티끌 흙 더스트 오브 그라운드 땅의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길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이 죄가 관용하게 되어서 함께 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사람이 뭐가 되어버려요? 육체가 되었더라 숨쉬고 아이 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보암직 먹음직한 것을 쫓아 살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육체였더라 육체였더라 그래서 땅의 티끌이 많은 이것이 사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에 자신의 본질 자신이 원래 무엇인지 아는 게 구원이거든요 주여 나는 정말 땅의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나는 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내용도 중요한 말씀이 5절입니다 42장 5절 한 번씩이죠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 육이 지금 진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죠 구의학에서 진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입냐 하여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정면으로 못 보기 때문에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바위 틈에서 손을 덮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그 후광 뒷모습만 봤다고 하잖아요 그 바위 위에 숨겨져 있어야 되죠 뭐 이렇게 바위를 좀 알레고리하게 하게 하면 누구예요? 그리스 안에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스 밖에 있으면 우리가 못 만나야 만나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육이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전에는 기도만 하는 말씀을 내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고난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다 이 호백이죠 그런데 구의학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없었는데 볼 수 없었던 하나님 이 신약이 오면요 진짜 시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의학으로 멈추면 안 돼요 구의학에서 하나님을 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 표현이지만 신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뵀거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거든요 이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의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여라 지금 이 요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냐면 태초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모세로 말미암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요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1장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로 말씀하시고요 아들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십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누구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지금 시각적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아 사도들이 이분이 하나님으로 봤다 그러잖아요 18절 다시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창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 1서도 한번 보시죠 본 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보면 요한 1서 1, 2, 3서는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누웠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안겼던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해서 뵈면 죽게 돼요 그러면 그 놀라운 두려운 그 무서운 영광의 하나님께서 삐까운데 거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보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춰 오셔야 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성육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에 성육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정말 그 높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낮춰 종양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제자들도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야 이분이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그렇게 의신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달려 죽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하면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승리 임하고 나니까 십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다 안 보여주셨어요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한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한 3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소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셨어요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착 나타나면 다 믿을 텐데 바울처럼 그렇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착 비춰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엎드려져서 죄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필빵을 했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다 믿을 텐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본 사람들이 500명, 120명 제자들 해봤자 600명 미만이에요 왜 그들에게 뭐 보여주셨을까요? 그 당시 빌라도에 가서 야 이놈아 네가 날 죽였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서 한번 말씀만 하셔도 빌라도가 엎드려져서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왜 부활하신 그 영혼의 모습을 안 보여주실까요? 보금은요 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작의 보금이 증거되어야 돼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작의 보금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십작의 죽으시고 삶을 살아났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영혼의 주님을 사람들은 못 보지만 지금 사도들이 뭘 증거하느냐 하면 이 땅에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을 만져봤다는 거죠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혼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영혼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대요 만져대요 그분을 믿었대요 이제는 그분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과 사귀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미니 사도들의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도하고 사귄다는 거죠 사도들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십제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고 삶을 살아온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우리가 남겨두셨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통하여 사도들의 그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끊어서 나온 것 스스로 분리되어 독립되어 나온 것 선화가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떨어서 나온 것 이게 죄예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그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붙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예요 그럼 그 가지에 붙어야 영혼한 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저 주시는 가부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선화가 따먹고 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선화가 따먹고 난 장식의 3년에 선화가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죠 그러면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선화가 따먹고 증거가 뭐예요?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나만 사랑해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적으로 그 속 안에 전부 다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전부 인과율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부없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게 해버리는 것 이게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죠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으니까 가부없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내 학이 나름이라고 개혁교에서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해놓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탈락할 수 있다 또는 구원을 얻고 나서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뒤에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을 얻는 것은 결국 내 학이 나름이다 라는 식으로 간다면 이게 바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기는요 그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욕의 결론이 뭐냐 인과율로 고난을 설명한 욕의 세 친구들은 틀렸고 인과율을 넘어서는 고난 때문에 인과율을 넘어서게 된 욕이 옳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요 딱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장 뭐라 그래요 아 죄를 지은 것을 잘 모르니까 어떤 재앙을 딱 당하면 뭐라 그래요 너 죄 지어서 그렇다 이거 막 본눅으로 나옵니다 뭐 잘못된 게 있어서 그렇겠지 숨겨진 죄가 뭔가 있겠지 야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헌신청성 봉사하더니 왜 하루아침에 망했지 속으로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인과율로 풀어나가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실은 우리는 별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욕처럼 어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욕을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내종 욕을 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욕의 세 친구들은 욕 보고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퍼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욕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너희가 잘못했고 너희들의 한 말이 욕 말보다 옳지 않다 그래서 너는 욕 앞에 가서 기도 받아야 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욕이 오히려 제사장이 돼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욕계에서 결론입니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방금 드린 말씀은 제가 42장 5절 지난주에 본 말씀 내가 죽게 돼 기로 듣기만 해서는 이제 눈으로 배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7절입니다 요호와께서 요베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 종 요베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요베의 세 친구들 요베이 잘못했다고 그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베의 재앙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놀라서 일주일 동안 말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재앙을 받은 요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요베이 자기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 안 했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도 안 받겠느냐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녀 1명 다 죽고 마누라까지 욕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개들축에 들지도 못하는 너희 아버지는 개들축에 내 양직에는 개들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너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자식들 즉 종들이 요베를 조롱하잖아요 그러한 처지에까지 이르렀네 요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베를 향하여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요베에게 공격한 것은 인과응보였어요 인과율로 공격했단 말이죠 네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네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요베의 세 친구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희한하죠? 엘리후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요베의 세 친구는 책망을 하는 게서 엘리후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엘리후 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후는 인과율로서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있다고요? 교훈적인 고난도 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엘리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께서 이 엘리바스를 통해 너희 세 명이 내 종 요베의 말같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요베의 말은 인과율림이 넘었었습니다 요베도 처음에는 인과율림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살고 또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간 사람인데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그 인과율를 벗어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된 거예요 이유없는 고난을 통하여 인과율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과율대로 우리를 대접하시면 우리를 다루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를 원인과 결과로 너 죄 지었지 그래서 심판받아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의 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자란 말이죠 네가 죄 지었잖아 그럼 네 죄 때문에 지올까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율래 붙들려 있으면 대속의 은혜 갑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갑없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단과 하오가 아무 한 일 없이 완벽하게 갖춘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시는 개명이 뭐예요? 안식을 기하여 그룩하게 지켜라 왜 안식을 기하여 그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너는 일 한 것도 없이 받은 거야 그걸 알려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일 한 것도 없이 받는 거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신명호장 시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기하여 아무 노동하지 말라 노동금지예요 추리 20장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쉬어라 그런다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구원받은 자들은 나의 행위 내 원인을 투입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의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이 세상 나라다 내가 원인을 투입해서 결과를 받아내는 그런 나라는 이 세상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것도 없이 은혜로 받는 나라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과율이 깨어지려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이유 없는 이유를 모르는 고단 까닥을 모르는 고난이 오는 그러면 그런 고난을 누구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욕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욕기 1장 8절 요원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내가 네가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욕을 하느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종 내 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이라 욕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먼저 잘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에이고 하나님 욕에게 하느님의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뭐예요 이게? 인과율이죠 하나님이 욕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재산 다 거두고 가보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그래? 아닌데? 인과율을 넘어서는 건데 나의 사랑 내가 욕에 준 사랑 내가 욕에 준 은혜는 인과율을 넘어선 거야 한번 해봐 재산 단단하게 하죠 자식 다 죽었죠 인과율로 깰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시험하죠 사탄 얘기하는 게서 욕을 받느냐 네가 괜히 욕을 건드려서 재산 다 나라고 자식 다 죽었지만 욕은 순전함을 지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욕은 그동안 이미 이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주장한 바가 뭐였어요? 인과율의 하나님을 넘어서버렸어요 이미 사탄이 공격했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런데 재산 다 나라고 자식 다 죽었는데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욕 안 했거든요 사탄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가죽으로 가죽으로 바꾸는데 몸을 한번 치죠 그럼 해봐 몸쳤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몸을 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는데 지향도 안 주시겠느냐 인과율로 공격했는데 욕이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욕의 세 친구들이 등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욕기 일정에서 욕은 인과율로 사탄이 공격했을 때 욕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의예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했잖아요 내 종 어렵다 하신 그 의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38장까지 그래서 38장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욕이 결국 그 고난이 오래되는 기간 동안 고난이 오래 가중되자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는가 원망불평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어느 순간 지나가면 은혜로 한 것들도 어느 순간 뭘로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진짜로 은혜로 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안 남아야 되는데 20년 전에 한 거 혹 있는지는 모르셨다 2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세월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공격을 하잖아요 당신 요새 뭐 하느냐고 왜 열심히 하느냐고 그러면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20년 전에 뭐로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건데도 그걸 다시 불러내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듯이 불러내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이거는 나 니보다 잘했어 20년 전에 라는 식으로 내세울 수 있다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요비 그 지난한 고난과 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또 놀라운 표현이 이런 거예요 내가 대속자를 봅니다 내가 중보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대속자와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또 요비의 그 고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요? 내종이라는 거죠 내종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노예예요 일반적인 단어로 노예예요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불러서 내종 단어는 같아요 여호와께서 불러서 내종이라고 하면 그 여호와의 종들은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여호와께서 너는 내종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여호와의 부른받은 종은 어떤 길로 가게 된다고요? 고난으로 가게 돼요 고난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약의 사도들이 간 길을 다 뻔하게 고난의 길로 갔고요 거의 다 죽음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수많은 여호와께서 내종이라고 부르는 자들치고 고난의 길로 안 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노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명을 한 번 동행했습니다 노아요 방주 만드는 동안 얼마나 요구도 먹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래서 히브리스 시벨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아벨 나오세요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형님한테 돌맞아 죽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종 아벨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그것도 아주 인기 있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소에서 돈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고향 친척 아비저를 떠나라 그때부터 나그레 외국인으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고 불러낸 구약에 여호와의 종들 치고 고난받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뭘 알아요?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가 내가 갈 영원한 번양은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서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주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의 불헌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불헌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살면 뭐한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된다고요?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분리시켜 이 멸망할 세상을 분리시켜 예수 그리스로 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아노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부르는 자들은요 나그네적인 삶, 외국인적인 삶을 살도록 하여서 우리를 떼어놓아요 너무 정들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께서 불러내신 종들의 모습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는지를 모든 선지자들 다 고난의 길로 갔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연결해서요 이사야 50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섯샘으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으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배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이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종으로 부른받죠 그러니까 내 종으로 부른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런 예언을 해놓은 거죠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앉았는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내 등을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채찍에 맞는 모습 생각나죠? 나의 수염을 뽑았잖아요 뺨을 때렸죠? 모욕당했죠? 침배첨 당했죠? 그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게 누구예요? 예호의 종 내 종이라고 부른받은 자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기 1장 8절에서 내 종이라고 말했고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내 종이라고 세 번, 네 번 얘기해요 내 종, 내 종, 내 종 내 종 52장도 보시죠 이사야 52장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냐 해서 고난받는 종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역사와 한 개인과 이렇게 어우러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죠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교하게 되리라 그러나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며 그들의 입을 봉화되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라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고 높이 들리면 받겠지만 그러나 어떤 모습을 해요 타인보다 상한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면 그런데 깜짝 놀라는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부분이라 이 말이죠 이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일어난다 이거죠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참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참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군 그 군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다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부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다 누구하고 지금 연결이 더빙이 돼요 지금 오늘 본문 욕하고 욕하고 그죠? 욕 멸시 받았잖아요 물론 욕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존경을 받았지만 나중에 고난을 당했을 때 온갖 사람들에게 멸시와 졸경을 다 받았잖아요 심지어 종들조차도 그를 기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의 53장은 우리가 신약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구하고 연결된다고요? 욕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기여기지 않았잖아요 이 정도 말 안 들었어요 욕의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글씨 영어로 예언하는 내용이나 욕이 욕의 종으로서 고난받을 때 사람들은 그 고난받는 것을 보고 뭘 한다고요? 사람들은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기이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들은 죄를 지어서 저랬지 그죠? 인가율 율법주의 이런 방식으로 보면 저는 죄를 지어서 저랬어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것이 지극히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멸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단 말이에요 사절 그런데 실생이 어떻습니까? 사절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로 지고 우리의 슬픔으로 당황했거는 우리는 생각해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는 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욕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난하고 매맞는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욕보고 자 이건 이사에서는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삶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어떻게 왜 저렇게 됐다고요?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저런 고난을 받느냐 그랬죠 자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됐어요 멜리데 섬에 갔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불을 떼는데 독사가 나서 물어버렸어요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바다에서는 파손한 바닥 파손한 배에서는 풍광이라서 배가 파손했을 때는 살아났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뱀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될까? 적은 신이 틀림없이 죄인을 골라서 죽였어 뱀 물린 거 보고 여기 무슨 해석이에요? 인과열적 해석 그런데 독사에 물리면 한 시간에 다 죽어요 몇 번에 다 죽는 맹독의 독사예요 이놈이 춥어서 나무 사이에 있다가 불을 떼는데 떠들어서 깨가지고 확 물어 버렸어요 이 바울의 손을 그런데 툭 물려가지고 툭 틀어가 불에 넣었는데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무슨 해석을 했다고요? 인과열에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멀쩡하니까 당신은 신이라고 또 숨기기 시작하잖아요 원주민이든 오늘 우리든 율보받아 유대인들은 본성상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한다고요? 요업의 새 친구들의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업의 새 친구들의 해석을 넘어서는 그 고난을 누가 당한다고요? 요업이 당해요 내종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인과열유를 넘어서기까지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의 종 삼았잖아요 나에게 온갖 까닭 없는 고난 이유모를 고난들이 닥칠 때에 그걸 가지고 항상 우리는 인과열유를 딱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지난달에 내가 혹시 주의 성수를 안 했나? 지난주에 지난달에 11주를 안 했나? 감상금을 덜했나? 이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당장 들어요 우리가 보험을 듣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고난이 가중되면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찾아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징벌을 당하면요 당장 하는 말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당한다 욕을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이사의 선지들 예리미야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한 거라면 10대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그 속도서 뭐예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호의 종 권한받는 여호의 종이 상하고 찢기고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권한이에요? 대속적 권한 인과율로 해석할 수 없는 대속적 권한이에요 인과율로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고요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이게 그리스의 권한이고 그리스의 영이 임한 구역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대속적인 권한이 이런 권한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다시 8절 봅시다 오늘 본문 42장 8절 7절부터 한 번 다시 보죠 여호께서 여호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뒤춘게 두 친구의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네종 여호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한 말씀 때문에 지금 이사의 성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아 왜 하나님께서 여호의 새 친구를 책망하시고 여호의 옳다고 말한지를 뭘 통해 봐야 되죠 대속적 권한의 의미를 살펴봐야 이 말씀이 의미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아 그래서 여호의 새 친구를 책망을 받고 여호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저 8절 그런저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네종 요옵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네종 요옵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값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네종 요옵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이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하사람 빌다가 나하마사람 소발에 가서 여호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대로 행한 게 뭐예요 수소 일곱마리 순양 일곱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해요 요옵이 하는 거예요 요옵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요옵께서 요옵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요옵께서 요옵을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8절에 요옵이 네종 요옵이 너희를 외여 기도할 것인 적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의 종 요옵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 무슨 고난을 예표해요 대속적 고난 대속적 고난을 예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요옵이 너희를 외여 기도할 것인가 대신 고난받음 대속적 고난을 받은 자가 제사장 역할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누구를 받아요 요옵을 받아주신대요 요옵을 받아주시는 것이 뭐예요 요옵의 세 친구가 용서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인과윤루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옵을 받아준다 그랬죠 요옵의 세 친구를 받아준다 안 그러고 요옵을 받아준다는 건 요옵이 대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옵을 기쁘게 받았다마는 요옵 때문에 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요옵의 세 친구들 그럼 요옵의 세 친구들은 요옵의 무엇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대속적 고난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려고 요옵을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침뱉고 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요 저주한 그 사람도 뭐를 받아요 용서를 받는다니까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욕이 결론이에요 요옵의 세 친구들이 요옵을 그렇게 저주하고 요옵을 욕했는데 그 저주받고 고난 받은 그 요옵이 하나님께서 이들 위해서 기도하러 그래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요옵은 뭘 깨달았어요 아하 대속적 고난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요옵은 자기의 콜을 해야 돼요 이 그림자의 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버렸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니까 그 기도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요옵의 세 친구들이 수소 일곱마리 수양 일곱마리 요옵에게 가서 요옵이 제사장처럼 하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때 요옵이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요옵이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옵이 이제 회복되고 병도 다 났고 멀쩡하게 회복되고 자식도 살아나고 그랬을 때 제사 제물을 가져와서 기도해달라고 왔을까요 아직도 완전히 저주받은 그 상태로 기도받으러 갔을까요 아 예 그렇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10절 한번 보세요 요옵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옵에서 요옵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기도하기 전에 요옵이 기도할 때에 공격이 돌이켜져서 몸도 낫고 회복되는 과정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부활로 봐도 되잖아요 앞에는 십작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옵이 지금 병들어서 머리보다 발끝까지 악창이 나 있는 그 요옵에게 가서 뭐하러 가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이러러 갔잖아요 수소 7마리 선장 7마리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그래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셈에서 끊어진 자들은 이 땅에서 원래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서는 동일한 고난인데 동일한 고난의 고생이죠 동일한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생의 삶에서 뭘 얻기 위해서 그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에게 정성받쳐서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고생 없는 삶 고난 없는 삶 이렇게 해서 삶을 추구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요 그런 코스가 아니에요 방향성이 다르다 이 말이죠 어디로? 십자에 못 파기 예수교로 방향이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요 세상을 원망해요 예수를 안 믿고서 고난이 고생을 많이 하신 사람 많거든요 그럼 세상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 백미러 가서 발로 차버리고 부사버리고 목 같은 거 가서 새 차 대놈이 쭉 끌고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지마 방화범 그렇죠? 불특정 자수에게 칼부림을 하고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면 원망을 하는 거죠 성도라면 그런 재앙을 통해서 죄 없이 우리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없이 십자가 다닌 예수님에게로 방향이 끌려가게 만드는 그 차이예요 딴 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안 그들아 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 백성은 그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요비 지금 어때요? 머리 보다 발 악창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뭘 들고 와요? 소를 들고 양을 들고 가서 순념 수소를 들고 와서 뭐 한다고요? 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그 비례에 연루된 측근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놓고는요 검사한테 그러니까 검사를 딱 이러고요 그 사진 하나가 다 설명하죠 검사한테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 팔짱 딱 웃고 있어요 까불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비리가 드러나기 전에 우리 보통 국민들을 개와 돼지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 그렇죠? 그들이 비리가 드러나기 전에 집권했지 1년 안에 그 권력의 정점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정권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어떤 잘못의 시책으로 인하여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 무릎 꿇으라면 꿇겠어요? 정부 시책에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세월호도 사과 안 했잖아요 그 잘못된 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한 개인의 어떤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대통령이나 정말 뭐 난다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지금 쉬워하는 거예요 울기는 왜 울어요? 해처물 때는 자리를 쳐먹고는 차한테 입어놨고 죽을 줄 울고 있더라고요 울기는 왜 울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 시인하고 내가 해본 거 다 토해내고 내가 잘못된 비리 다 밝히고 그게 해결하는 모습이잖아요 잘못했다는 모습이죠 들어가서는 절대 안 했다고 알레바해하고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정말 오늘 우리가 멀쩡하는 우리가 멀쩡하다는 우리가 진짜로 2000년 전에 빨갛고 십자에 달려 죽은 예수 그렇죠? 모든 사람이 침뱉고 돌아선 예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무슨 재앙을 저렇게 받았을까? 무슨 저주를 저렇게 받았으면 저렇게 저주스럽게 죽었을까? 이사회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이 그 십자에 달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멀쩡하는 우리가 멀쩡하는 우리가 재앙을 한 번도 당해보지도 않은 우리가 요비 세 친구들 다 부자였어요 어렵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 멀쩡하다는 우리가 그 저주받은 십자 앞에서 물어볼 거 용서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비 까닭없는 고난받은 그 현장에서 요비 세 친구들이 복받은 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요비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우리는 요비 때문에 용서받구나 까닭없이 고난받은 그분 때문에 요비 세 친구와 요비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실 그리스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비의 결론이에요 이 얘기예요 다음 얘기는요 배를 받았다 그건 다음 주에 더 살펴보고 있으나 전혀 물질이 복 그들도 다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또 오늘 요비의 결론이에요 아 까닭없는 고난을 받은 그 요비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욕한 자들에게 뭐 해준다고요? 기도해 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요비에서 결론이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빌리버스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리버스 2장 우리가 앞에 잔송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빌리버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요한복 1장 다 연결되죠?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나자지신 예수님 성육신의 예수님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저주받아 조롱받는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구슬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저주받은 모습으로 온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이름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으라 그래서 아까 제가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몇 사람에게 안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의 대임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증거해요 사도들이 그러면 십자에 저주받은 그 예수 이 빌립보고서가 기록될 당체만 해도 십자가 층이 얼마나 끔찍하고 저주받은 것인지 알아요 그 십자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 한다고요? 무릎을 꿇으라 그게 요베의 새 친구들이 요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멀쩡한 고난받지 않는 요베의 새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요베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 홀라당 망한 그 요베 온 머리부터 발끝같이 만신창이 악창이 든 그 요베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 기도를 받아야 돼요 요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누가 무릎을 꿇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잘나고 성공했다면 거기에는 무릎을 안 꿇으라 해도 꿇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요베 앞에 그 저주받은 예수님의 모습 앞에 누가 무릎을 꿇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난주 오전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으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탄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 십자가가 그래서 이 사탄은 오늘도 이 십자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해요 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데요 수식 이루고 가시는데 성경 두 분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스 5장 보십시오 히브리스 5장 7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던가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애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근하심으로 말며마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욕과 더빙이 되죠 욕과 더빙이 돼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게 욕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하실 애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눈물과 통곡과 간구 속에 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욕이 들어있잖아요 이사회가 들어있고 예레미야가 들어있고 엘석엘이 들어있고 노아가 들어있고 에녹이 들어있어요 아벨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임한 구역의 모든 선지자들의 탄식과 눈물과 고통이 예수님 이 감남산 깊은 밤중에 기도할 때 이 고난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들의 탄식과 고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 믿고 있는 그들의 고난들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의 영향화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기 백성들의 탄식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는 이 그리스의 탄식의 소리가 이 탄식의 기도가 들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를 보는 자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탄식의 소리가 이 말씀과 함께 들리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고난의 신비 천사도 흠모했던 이 고난의 신비가 이 성경말섬의 욕기에서 이사여서에서 히브리스에서 다 압축되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임선능이 구원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예수님 하느님인데 뭐 그렇게 아팠겠나 뭐 기도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세요 완전한 하느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고통과 그 고민 그 고난을 알게 하고 있어요 구역의 글쓰기 임하고 신장의 글쓰기 임한 자들의 모습들이 이 고난의 길이라 이 말이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아들인데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무엇으로 배워요 고난으로 이게 정말 신비로운 말 하느님 아들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순종으로 고난을 배웠대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그럼 왜 고난당해서야 돼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해서야 돼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자신이 깨어져요 자기 몸이 찢어져요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끌어들으시는 것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배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자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요베 친구들이 요베 질병들에 있는 그 상태에 저주받아 머리카락 발끝같이 악창 들리는 그 요베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릴까요? 갈부리 산 위에 흠한 십자가 지셨도다 내 마음이 끌리도다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아져야 십자가에 마음이 끌릴까요? 저주받아 버림받은 그 침뱉고 돌아서 버린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린대요 이걸 오늘도 그리스의 영이 임하여 요베 새 친구들이 요베에게 기도받아야 되고 제사가 들여져야 되는 그런 자의 모습 요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에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의 영을 믿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자기를 믿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 세대의 반철을 따른 대제사장이나 치약물을 받은다 구역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자주 바뀌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진 하늘 성막에서 하늘 영광의 그 장막에서 자기 몸으로 영원한 대제사이 되어 계시잖아요 요베의 까닭없는 구원을 통하여 앞으로 영원한 대제사에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 요께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유무를 따라 고난의 유무 까닭없는 고난의 유무를 따라 요베의 친구들이 요베에게 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요베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요베의 결론을 이 요베의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찾아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고 마무리합니다 야구버 소장입니다 야구버 소장 히브리스 바로 뒤에 야구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같이 길이 참으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누구처럼 요베처럼 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니라 왜 원망이 나와요 왜 원망이 나와요 까닭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올 거예요 나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원망이 나올 거예요 욕도 사실은 원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문 밖에 서요 저는 이걸 역사의 문고리를 지금 잡고 계세요 역사라는 문고리를 지금 잡고 계신다고요 벌컥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뭐가 돼요 게임 오버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나는 거예요 끝 죽여서 문고리를 잡고 그래서 미래가 즉 종말이 현재를 결정하고 있다니까요 종말이 이 현재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령이 임했다면 종말이 영이 임한 거예요 종말이 영이 임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역사에 문고리를 잡고 계세요 벌컥 열어주실 때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의 나라 들어가 그 영광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성도치고 고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 길을 가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자취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야만 뭘 바라봐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할 거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할 거네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지금 서 계신다니까요 문고리를 딱 잡고 그런데 왜 빨리 앉아있을까요? 왜 빨리 벌컥 앉아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에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어제 문 열어서면 어디 이렇게 됐을까요? 어제 문 열어서면 오래 참고 계세요 자기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신 걸 다 참고 계세요 지금 역사의 문고를 잡고 계시는 분이 요한계시로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임봉을 떼시잖아요 이 역사를 뭐해요?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펼쳐내시는 거예요 이미 책 받는 순간 완료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마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요비 포함되지요? 아벨 포함되지요? 노아 포함되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번호로 삼으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에게 모든 요하의 종으로 부른받은 자들은 다 뭘 해요? 고난, 오래 참음 그거 본받으라 그래서 이만 신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12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비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을 이기시는 이신이라 주의 극률과 자비가 요부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비의 인내, 요비의 결말을 보았어요 오늘이 요비의 결말이었어요 다음 주는 그 불호기에요, 불호 그래서 우리가 요비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어둡담을 받는 거예요 죽게 주신 결말이 뭐예요? 어둡담을 받는 거예요 요비의 어둡담을 받는 거예요 요비의 어둡담을 받는 거예요 이게 칭어예요 어둡담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요비의 복입니다 요비의 종이 받을 최종의 복, 최고의 복이 뭐예요? 너는 어둡다 아담 이후로 어러운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요비도 아담 이후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비 보고 뭐라고요? 너는 어둡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로우신 분이라서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가 대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대신 고난당한 모습이 어떠함을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비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요비의 어둡담을 받았고 그 놀라운 고난을 통하여 요비의 친구들조차 까닭없이 고난 받은 자 앞에 기도를 받아야 하듯이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겨号